안녕하세요. 옷이 좀 두툼해졌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옷 얘기는 금기어예요. 아 그런가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서. 내년 여름에 오시는 분들도 지금은 사실 겨울이라는 점을 얘기해주세요. 우리 1월에 5살 올라간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요즘 흥미롭게 읽은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애경쌤 준비하신 책 볼게요. 저는 요새 박소영 장편소설 내가 있는 요인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 최근에 청소년문학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청소년 소설인가요? 일단 창비 청소년문학의 121권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청소년문학의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읽다 보면 또 그렇게 청소년 소설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 이유가 주인공들이 일단은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성인의 삶을 살고 있는 20대 초과 10대 후과 그런 주인공들이어서 청소년 소설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오히려 SF. SF가 강하다. 박소영 작가님은 스노볼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셨는데 그 작품도 청소년 소설보다는 영어덜트 계열로 요새 많이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과 20대의 독자들이 두루 읽을 수 있는 그들의 모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SF라고 하는데 그러면 식간적인 배경이 먼 미래인가요? 네. 어느 순간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읽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설정 자체는 아 근실에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설정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 책의 설정이 설명으로 하려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 17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를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신체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체는 반납을 하고 뇌만 데이터 저장소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의 그 뇌가 하나의 공유 신체를 같이 쓰는 설정이에요. 그러면 몸은 하나고 정신은 7개다. 그러면 요일을 달리해서 살게 되는 건가요? 아 역시 7개 하니까 딱 요일을 떠올리시는군요. 그러면 자기가 몸을 빌리지 않을 때에는 거기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정신이 낙원이라는 세계가 또 여기 설정에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나머지 6일간은 낙원이라는 자신이 만든 메타버스테인 거죠. 가상세계에서 거주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낙원이 더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울 볼 때가 실제 사진으로 찍었을 때보다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울이 더 예뻐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지금 모르셨군요. 거울을 볼 때에는 내가 뇌에서 인지하는 나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쁘게 보인다는 그런데 왜 그 모양이 있지? 그래서 낙원에서 살고 있는 나는 내 상상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고 날씬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관계들도 훨씬 더 내가 상상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운동신경도 훨씬 뛰어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낙원인데 저는 여기도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육체를 나의 귀한 육체를 반납해야만 하는가? 왜 사람들이 내 육체로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병이 들은 건가?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나?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왜 육체를 반납하고 하루만 남의 육체를 빌리고 6일간은 정신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만 살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지구의 모든 환경문제나 심리학 문제의 원인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개체수를 더 늘리지 않고 어떤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려는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17살인가요? 17살을 성인으로 본 것 같아요. 17을 성인으로 보고 그럼 그 성인이 버려지는 반납한 바디들은 어디로 가죠? 반납한 바디는 국가가 선택적으로 공유 신체로 하거나 나머지는 폐기처 폐기처 혹시 그런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젊은 신체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더 젊은 신체를 선점하겠다. 계속 키 185 그리고 70kg 다리 길이 130cm 이상 이런 거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재밌는 점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공유 신체를 쓰지 않아요. 어? 그럼요? 그 사람들은 365라는 이름으로 부려요. 365 365 365 365 365일 내내 자기의 신체를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걸 반납하지도 않고 그런데 17살이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17살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예요. 그러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만 자기 몸으로 살 수 있는 오호 자 우라에서 공유 신체를 안 쓰려면 환경부담돈을 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세금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365로 인생을 살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는 반납을 하고 공유 신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공유 신체도 하루도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중에 월요일도 안 되니 오늘 들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설정도 흥미로운데 진행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이게 SF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미래가 되면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어떤 이런 스토리가 있고 신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요일에 몸을 쓰는 사람과 수요일에 몸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으면 먼저 쓰는 사람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깨끗한 바디? 그것도 있지만 나는 밤 12시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싹 물고 피곤한 신체를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그 신체를 받은 사람은 오후 1시에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의 하루 일과는 11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인들 중에 과음을 해가지고 맞아요. 만취를 하면 저요? 저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에 자고 있으면 몇 시간 활동을 못 하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이 소설 중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제목이 내가 있는 요일이네요. 삐리리 요일이네요. 내가 있는 삐리리 요일. 근데 이게 이제 작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작가는 나름 로맨스 소설을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로맨스까지. 근데 선생님 이거 제법 두꺼워 보여요. 그리고 종이가 되게 얇거든요. 얇은 종이가 이렇게 두꺼우면 이거 제법 페이지 수가 나가는 건데 무려 400페이지? 그래서 구글부글해서 정식으로 소개하지는 않고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지금 아니 그럼 400페이지 읽으려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400페이지만큼 길다는 생각이 별로 되잖아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게 촘촘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들이 앞에서 있었던 일이 뒤에서 딱 연결이 돼요. 그리고 로맨스의 요소도 있는데 그게 앞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빌드업이죠. 요건 차곡차곡 잘 쌓아가기 때문에 뒤에서 뭔가 로맨스가 딱 펼쳐질 때 빡빡 빼수. 맞아요. 그 느낌 그리고 더 애틋하고 더 설레이고 그런 느낌들도 좀 들었던 거 같아요. 네. 아주 제가 오늘 이 책을 빌려가고 싶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웠네요. 이해를 봤습니다. 제가 얼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빌려가고 싶은 생각이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내가 읽는 요일 박도영 작가의 작품이고 창비에서 나온 책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희 sexy